다윈 진화론 오류다 다윈 진화론 가고 규칙 진화론 온다 안녕하십니까 규칙 진화론을 지필 중인 저자 김광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연규칙은 절대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연규칙은 절대 만들 수 없다입니다 자연규칙은 이 우주와 자연에서 가장 유능한 존재라는 인간의 어떤 자귀적 노력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또 자연의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의 작용으로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을 향한 인류의 도전 이 우주와 자연에서 가장 유능한 존재는 인류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과거에 불가능하다는 여러 일들이 가능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비행기는 인간은 날 수 없다는 불가능을 해결했고 망원경과 현미경은 인간 눈의 여러 불가능을 해결했습니다 컴퓨터는 인간의 생각 속도의 불가능을 해결했고 인공지능은 인간 지능의 여러 불가능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로 바뀔 겁니다 언젠가는 가능한 일과 영원히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에는 두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한 일이 있고 지금도 미래에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중세 천년 년 동안 인류는 보통의 금 속으로 금을 만들려는 연금술에 수없이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연금술은 미래도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기술이 부족할 뿐 연금술은 언젠가는 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다르게 지금도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례로 연구기관을 보겠습니다 만약 에너지 공급 없이 스스로 영원히 움직이는 연구기관을 만들 수 있다면 인류는 에너지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연구기관은 열역학 법칙에 위배되므로 그것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연금술과 연구기관의 차이 왜 연금술은 언젠가는 가능하지만 연구기관은 영원히 불가능할까요? 그것은 자연규칙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기관이 가능하려면 자연규칙적 열역학 법칙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연규칙은 불변합니다 자연규칙은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례를 볼까요? 중력의 규칙은 불변합니다 누가 중력의 규칙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 규칙이 바뀌어 중력의 힘이 변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 순간 이 우주의 모든 별과 천체들의 위치가 바뀌는 상상하기 힘든 대혼란이 올 것입니다 빛이 직진하는 규칙은 불변합니다 빛이 직진하는 규칙이 바뀌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시력을 가진 모든 동물들 눈의 망막에 상이 맺히지 않으므로 모든 것은 안개처럼 보일 겁니다 생명규칙을 볼까요? 생명체의 필수 성분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규칙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몸의 주 성분이 단백질인 동물들은 단백질 변성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 변화의 사고로 생물이 멸종한 일이 생명의 역사에 없었다는 사실은 생명규칙의 불변성을 말해줍니다 DNA 복제 규칙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어버이의 모든 형질을 100억분의 1의 정확도로 복제되어 전달되는 규칙이 어느 순간 바뀌면 세포분열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체의 모든 세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생명의 역사에 없었으면 오늘날 다양한 생명체의 번성함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규칙은 자연규칙입니다 다시 생명규칙이 자연규칙인 이론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자연규칙은 물리규칙과 생명규칙이 있습니다 물리규칙은 모든 물질을 지배하고 생명규칙은 모든 생명체를 지배합니다 생명체의 몸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생명체는 물리규칙과 생명규칙의 지배를 동시에 받습니다 생명규칙은 생명시스템을 통해 생명체 작동합니다 생명시스템은 생명활동을 지휘하는 생명규칙 프로그램입니다 생명활동을 위해 혈액, 체액 등 물질의 이동은 필수적이고 필요한 물질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이 필요한 때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생명시스템에 있습니다 생명체에서 물리규칙과 동시에 작동하는 생명규칙은 자연규칙입니다 생명시스템의 프로그램에 따라 물질이 이동하려면 생명규칙과 물리규칙은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물리규칙과 동시에 작동하는 생명규칙은 자연규칙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규칙은 자연규칙이고 생명시스템은 자연규칙 프로그램입니다 생명체에 있는 모든 생명시스템은 자연규칙 프로그램이므로 우주 탄생 이후 새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자연규칙의 불변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시스템들은 모두 우주 탄생 때 본래부터 자연규칙에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물리규칙이 본래부터 만들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생물종은 이 생명시스템에서 발현하여 탄생합니다 이것이 규칙진화이론의 핵심적 논리입니다 다윈적 진화론에 따르면 지구 역사에 최초 생명체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생물의 어떤 형질과 생명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 생명적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DNA가 생겨나고 세포가 만들어지고 최초 생명체가 탄생한 후 또 우연히 또 우연히 진화하여 오늘날의 다양한 생명체가 출현했다고 다윈적 진화론 말합니다 이 다윈적 주장은 생명활동을 가능케 하는 자연규칙 프로그램인 생명시스템도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므로 한마디로 자연규칙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자연규칙이 다윈적 진화 과정에서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진화 생물학에 실려있는 다윈적 주장들의 오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의 기원 가설들 현대 진화 생물학에 생명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설들이 있습니다 이 가설들이 다윈적 진화론과 결부되면서 마치 사실처럼 포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오류임이 분명한 이론들입니다 1. 화학 진화설에 대하여 화학 진화설은 원시 지구의 환경에서 무기물이 간단한 유기물로 합성되고 이러한 유기물이 다시 복잡한 유기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 원시 생명체가 출현했다는 학설로 러시아의 오파린과 영국의 홀데인이 주장했습니다 화학 진화설 중 무기물이 유기물로의 합성 예를 들어 간단한 아미노산 분자의 합성 같은 것은 자연 상태에서 물리적 조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유기물이 좀 더 복잡한 유기물 집합체가 되는 것도 우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형태적으로 물질적으로 합쳐진 유기물 집합체가 생명활동이 가능한 세포 같은 생명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세포에는 생명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세포에는 여러 기능에 따라 생명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윈적 진화에서는 생명의 역사에 최초의 어떤 생명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기물 집합체에서도 생명활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화학 진화설을 근거로 생물 진화를 말하는 모든 이론은 오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파린이 주장한 코아세르베이트설 폭스가 주장한 마이크로스피어설 등 비슷한 원시 생명체의 기원설들은 모두 오류적 주장입니다 2. 심해열수구설 심해열수구는 깊은 바다의 밑바닥에 고온의 물이 뿜어져 나오는 부분으로 고온, 고압 상태이고 수소, 메테인, 암모니아 등의 환원성 기체가 풍부하여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합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이 생명의 기원일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해열수구설도 생명 시스템을 보지 못하고 생명의 기원을 말하는 오류적 가설입니다 3. 밀러 유리의 실험에 대하여 밀러 유리 실험은 원시 지구의 환경에서 무기물로부터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될 수 있다는 오파린과 홀데인의 화학 진화 주장을 입증한 실험입니다 1952년 미국 시카코 대학의 밀러와 유리는 원시 지구 대기 환경을 모방한 실험 장치를 만들어 실험한 결과 유기물 생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마치 생명의 기원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알려지면서 생물학 교과서에 실리고 과학계와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 역시 단순히 어떤 물리적 조건에서 단순한 유기물이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을 뿐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 실험은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는 생물의 본질인 생명 시스템을 보지 못하고 생명의 기원을 밝히려는 여러 다윈적 학설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모두 진화의 원인을 우연해서 찾고 있습니다 우주 탄생대부터 자연 규칙에 만들어져 있는 생명 시스템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탄생과 진화의 원인을 찾으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알지 못하는 모든 원인은 우연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 주장은 결과적으로 자연 규칙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므로 다윈적 진화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자연 규칙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또 누구도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자연 규칙은 만들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